나... 들어가도 돼? 책은 어떻게 찾을 수 있어? 옛날 책도? 글 쓰는 거 아니고 다시 보고 싶어서 내 핸드폰으로 할 수 있어? 그럼 내가 검색해볼게 나도 잘할 거야 이제 왜? 보고싶은 건 꼭 봐야해 내 핸드폰으로 할 수 있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 아닌데... 나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특별한 우연이네. 너는 무슨 책 찾고 있어? 내가 찾는 건 없어. 한량에게 찍혔을 쯤에... 어떻게 찾는 거야? 그렇구나. 따로 찾아보기로 했는데 마주쳤네. 한 권을 제외하고는 전부... 이거 아니야. 응, 분명히... 이라고 하였어. 여기에 있어? 들어가 보아도 되겠지? 좋은 냄새. 좋은 냄새. 내가 찾는 거 같아. 내가 찾는 책. 응. 먹 냄새랑... 종이 냄새. 찾는 책 여기에 있을 것 같아 그런 기분이 들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여기에 너한테 들려줬던 동화를 필사한 책이 남아있어 한량에게 찍혔을 쯤에도 찾고 싶었어 그걸 보면 예전 기억이 이렇게 떠오를 것 같았어 못 찾아도 괜찮아 저게 뭔데? 이거야 응 내가 썼어 열심히 썼거든 아니 옮겼었어 그를 쓸 때면 꼭 누군가를 떠올리게 돼 처음이 그리워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돌이키고 싶은 것도 정말 많지만 그때의 고통이 있어서 지금의 내가 있는 건 알아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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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없는데 어떻게 있어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이제 집에 가자